자타공인 최성위 포식자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강력한 맹수 호랑이, 야생에서 이름난 폭군, 생태계 최정점을 찍은 육식동물 곰, 힘에서라면 결코 밀려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 치고 박았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기는 인도 타도바한다리 호랑이 보호구역, 조용한 이곳에 한바탕 소란을 불러온 건 다름 아닌 벵골 호랑이와 느림보 곰, 두 녀석은 30분 동안 서로를 물고 핥히며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싸움 초반에는 벵골 호랑이가 느림보 곰을 땅에 쓰러뜨리고 목덜미를 물고 있어, 이대로 느림보 곰의 완벽한 패배가 아닐까 하던 순간, 이게 웬걸? 느림보 곰이 앞발과 이빨로 벵골 호랑이를 후려치며 반격 시작! 느림보 곰의 반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벵골 호랑이는 끝내 깨깽거리며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힘이라면 장사인 벵골 호랑이가 물러나더니,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믿기지 않은데요, 이 두 녀석은 어쩌다 싸움이 붙게 된 걸까요? 소아도 일종일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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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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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트